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대구의사 나이준입니다 저는 R&D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었고요 제가 항체 연구를 하면서 이 항체가 여러가지 다양한 쪽에 쓰이고 있어서 우선 화장품 원료, 진단키트용 원료, 치료용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체라는 걸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는 거 아니고 원인 물질들을 찾아서 그거를 억제하는 항체를 개발하는 연구 중심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R&D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성과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면역계를 작용하는 항체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화장품도 면역력을 기르는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갖고 있지 않은 면역 화장품 분야를 저희가 개척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화장품은 밸런스드 헬스 리커버리라는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깨어진 몸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쪽으로 저희가 경영 철학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항체를 개발해서 화장품, 진단키트, 치료제 그런 쪽으로 저희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회사로서 울득 설 수 있게끔 저희 임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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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